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2학년 내도록 어떤 강의를 가지고 열심히 생명과학을 준비하면 되는지 드디어 우리가 3월에 신학기가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선생님 강좌를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구독기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준비되어 있답니다.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번에 3월에 학교 내신을 위한 완자, 1학기 강좌, 이 강좌를 신규로 개설했거든요. 이 강좌는 개념완성 강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이 완자의 개념완성 강의 말고도 여러 개의 강좌가 있어요. 자, 옆에 보이는 학교 내신을 위한 개념완성, 이미 완단되어 있는 개념완성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도록 공부하면서 아마도 조금씩 욕심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전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또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기출문제에 대한 욕심도 생기기 마련인데 눈앞에 보이는 전체 이 4강좌, 눈앞에 보이는 개념완성 강좌 2개, 그리고 유전에 집중하는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특강, 전범위편, 그리고 옆에 학교 내신을 위한 실력완성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강의까지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좌는 이렇게 4개의 강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비교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자, 비교하는 걸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완자 강의는 이 완자도 개념완성 강좌고 옆에 나와 있는 빛나는 개념지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완성, 강좌 개념완성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모든 아이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과학을 어릴 때부터 좀 걱정하고 아직까지 과학에 대해서 선뜻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부교제로 자, 완자 책을 함께 같이 수업시간에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옆에 완자의 강좌에서는요. 개념완성 강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별 3개 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생명과학을 좀 처음 접하거나 좀 어려워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차근차근차근차근 이 내용을 천천히 기울기를 타고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이 개념에 좀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내용도요. 자, 원래라면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학도 있을 건데 꼭 수능에 어려운 내용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자, 여러분들 중에 수능에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았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개념완성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개념완성, 빛나는 개념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개념완성은요. 일단 생명과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과학의 욕심도 좀 있고 선생님, 저는 아마도 50% 이상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생명과학원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하면서 겸사겸사, 수능도 같이 준비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용 개념완성 강좌는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강좌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너무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난이도는요. 옆에 나와있던 원자 강의보다는 별 반 개 정도 높아요. 왜 별이 반 개 정도 좀 높을 수밖에 없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간단한 개념을 넘어서 이 내용이 수능 문제로 진짜 많이 줄재가 된다? 자, 이런 부분 그래프가 수능에서는 되게 많이 줄재가 되고 있는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수능에 나오는 개념까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개념완성 강좌를 활용해 가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이 강좌도 워낙 탁월하기 좋은데요. 둘 다가 개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의 개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으로 조금씩 욕심이 나기 마련이에요. 완자로 준비했던 아이들도 어? 과학을 같이 공부해봤는데 재밌네? 할만한데? 이렇게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풀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강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유전 집중이라고 되어서 떠먹여주는 유전 선생님이 하나하나 용어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란다. 라고 하는 문제풀이까지 모두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바로 유전 특강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 교제 이름은 떠먹여주는 유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유전에 대해서 하나씩 어려워하지 않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게끔 선생님이 난이도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자, 유전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고요. 아마도 유전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서 갑자기 시험 범위 안에 유전을 온전히 갑자기 모든 유전을 다 집어넣어서 시험 본다. 라고 얘기하면 덜컥 아, 내가 유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유전을 어떻게 준비하지? 어떤 강좌를 찾아야 되지? 개념 완성에서 몇 강보다 몇 강이지? 막 이렇게 허둥대지 않고요.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유전만 집중되어 있는 저 강의 하나 저 강좌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을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1년의 과정 안에서 1년의 과정 안에서 유전에 대해서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여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1학기에 바로 유전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유전에 꽉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바로 자, 모두가 이해하는 유전 특강 전범위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강좌를 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생명과학에 여러분들의 학교가 뭐 과학 중심이라던가 또는 과학을 좀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낸다던가 학교 선생님이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계속 학교 선생님이 자료물에 기출문제가 계속 나와요. 선생님, 되게 분명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쉽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려운 문제를 우리한테 풀라라고 얘기를 한다. 기출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늦추지 마시고 선생님의 빌란의 실력지향이라고 하는 이 교제로 함께하고 있는 자, 실력완성이라고 하는 건 문제풀이 강좌예요.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강좌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죠. 근데 이 높은 편이라고 얘기하는 이 강좌 안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를 풀릴 때 소위 말하는 문제풀은 스킬 있지. 전도는 이렇게 푸는 거야. 또는 근육은 여러분, 가벼운 근육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근육 수준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출문제 난이도가 살짝 높은 기출문제는 자,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이 존재해야지만 빨리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학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나는 기출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변별력 있게 시험 문제를 구성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선별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 4개의 강좌 색깔이 다른 거 분명하게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래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개념은 완자나 또는 학교 내신을 위한 선생님의 개념지향이라고 하는 강좌 이 두 강좌를 가지고 자, 개념을 쭉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학기 중간고사 내비특강 자,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고사라고 얘기하는 이 범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잘려져 있는 문제풀이를 거기다 서브로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전도나 근육이 이번에 시험 범위가 들어갔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안에서 전도나 근육 파트에 해당될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이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 선생님 신경계 호르몬 방어도 요즘에 좀 어렵던데요? 라고 한다면 문제풀이에 집중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은 자, 개념 완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그 단원에 대해서 또는 욕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다면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고등학교 2학년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의 완벽함이 더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더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함께하면서 선생님, 저희 이런 것도 해주면 안 돼요? 저런 것도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없나요? 저런 것도 없나요? 선생님에게서 궁금한 거라던가 아니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곰곰이 우와, 되게 좋은 아이디언데? 그럼 제가 강좌로 펼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서 제가 멋있는 강좌를 또다시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바라는 점이나 또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학기 공부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